또 굉장히 무소리나 무서운 분입니다. 우리 데뷔 두 달 만에 정상을 차지한 걸그룹이죠. 우리 여자 아이돌의 우기야.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아이돌의 우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기 반기. 지금 음원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220만 뷰를. 데뷔 20일 만에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고. 대단합니다. 이 기록이 역대 걸그룹 중에서는 1위 블랙핑크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합니다. 대단하네요. 대단하네요. 1위 했을 때 우는 사진을. 아 맞아. 사실 자세히 보면은. 사진 좀 키워주세요. 저예요. 이게 첫 1위 했을 때. 너무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고.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그래서 진짜. 평평 그냥. 감정이 평평. 주인공은? 아이돌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진짜 모든. 모든. 그냥 고마워요. 어떻게 뭐라는 거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위를 차지하신다. 대단하네요. 대단해요 진짜. 얼마 안 됐잖아요. 네. 소감 한 말씀. 저 일단은. 진짜. 욕심보다는.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. 그래요. 저희 첫 앨범 그냥. 아이들은. 어떤 아인지 알려드리고. 그런 목표였는데. 그렇게 많은.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. 저희도. 되게 강동적이고. 우리 라이가닌이. 연습생 후배예요? 사실 저보다.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. 네. 근데. 이제 저보다. 먼저 데뷔해서. 해가지고. 네. 그래서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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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동이 하ły qualcosa. 복귀소. beast. 한글자막 by 한효정